이팅 사운드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자기 뭐 어디 연습했어 따로? 뭐? 왜 이렇게 잘 먹지? 소리를 제대로 내는데 그래서 웃은거야? 난 내가 넣은 거 와삭거리면서 먹어서 와삭 잘하지 너무 조심조심 먹어서 그래 내가? 어 그러면? 와삭와삭 먹어야지 먹으니 너무 감질나 천천히 먹으면서 내가 좀 웃겼거든 약간 막 감추라는 근데 새우깡으로 생각하면 되게 별로인데 그냥 짭짤한 과자로 치면 그냥 괜찮다 이런 과자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몽지 과자 다이소처럼 짠 한 번에 보니까 이거는 와인잔은 있지만 와인잔 좋은 와인잔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되게 좋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 어 이건 와인잔이 아니라서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더 맛있나? 글쎄 글쎄 언니 결혼할 때 어 와인잔 선물 받아서 그 와인잔은 나무 상자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있거든 근데 딱 받아달라 엄청 호급스러워 소리도 되게 맑아 짠 막 뭔가 징 되게 울리고 어 보기 다시 퍼붓 중 콩소리 Systems señor 미안합니다 많이 더워졌다 그치? 많이 더워졌다 응 올여름 어떻게 보내나 벌써부터 자기도 땀 엄청 흘리고 응 나는 선풍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치? 자기가 아까 깜짝 놀랐어 ASMR의 단점이 선풍기를 들고 갈 수가 없어 지옥이야 땀 엄청 흘리는거지 아까 깜짝 놀랐어 저기 얼굴에 세수하고 나온 줄 알았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덥지 않아 저방에 아 왜 자꾸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나는겨 저기 이게 배고픔의 꼬르락이 아니라 아 이제 가스가 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소리 빨리 떼보내야 되겠다 아 장아 힘내라 맛있다 근데 먹다보니까 약간 새우깡을 기대하고 먹으면 별론데 진짜 자기 말대로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심심하니 먹을만한 것 같아 어 약간 씹는 느낌이랑 질감이 새우깡이 아니어서 그렇지 맛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새우향이 새우깡보다 덜 나 아 그래 새우깡 먹었지 너무 오래됐어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게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게 야 너 빨리 나와라 응 응 아니 안 나오네 이거 한 병 있는 거 여기 찌금찌금 먹는거 괜찮다 어 얘 벌써 몇 달이 된겨? 일단 3월 축순에 받은 거니까 두 달을 상원에 계속 있었네 단산수 맞지? 좋아 일단 쑤 쑤 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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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저장 약수터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. 그 약수탕 먹으면 그 맛이 나나? 모르겠어. 그렇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. 여보 그 강원도에 오색약수. 거기 가면은 물이 철분이 엄청 많거든. 그래서 물탕 먹으면 내 철분제맛 난다. 아우 싫어. 내 몸에 좋다고 삼체대기맛이면. 그렇겠네. 철맛이 나니까. 근데 어떻게 자선물에서 그런 맛이 나지? 내 철왕산을 지나가나? 그리쥬쥬쥬쥬쥬쥬. 그리쥬쥬쥬쥬. 소음에 따 premise. 소음지, 소음, 소음, 백fare Economy cheers. 하하. 하하. 주어른도 때려, 그리고. 세마ë 잔you développement. 부모 passé и Boris Johnson. 와인 부터 먹을거에요 진짜 조금만 마시고 자비도 물먹어 술 좋을게 없어요 자기한테 왔다 왔다 뭔가? 드디어 내려왔다 끝까지 왔어? 누가 안 왔어? 하나 둘 셋 이런 소리가 날 줄이야 어쩔 수 있긴 했어 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아주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알았더라 자기는 자기도 얼굴 표정도 확실했어 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빵을 하려나 생각했는데 뽕 이렇게 나오네 귀엽게 웃겨 땀이 땀난다 과자도 없어요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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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차있네 어 걔 애가 가성비가 좀 가성비가 좀 그니까 그니까 괜찮네 천원이면 요즘에 나 과자 다 천원 넘잖아 편의점에서 비비상품같은거로 나온거는 천원이지 않아 아 올랐어요 저거 그것도 1200원 300원 괜찮네 아 진짜 가동비가 좋구나 이거 새우가 8%야 어디서 봤더라 옛날에 어디에 뭐 0.00 0.02% 막 있다고 허니버터집에 버터가 치즈였나 아니 치즈였나 음 나도 봤던거같은데 네 아 맞다 요즘 자기가 ASMR 찍으니까 뭔가 소리에 되게 민감해진거같애 나도 방송에 못듣던 소리 딱 들으면 이거 얘기해줘야지 이런 상태이 많이 하는데 정작 얘기를 거의 못해준거같애 적어놔요 맞아 아까 안꺼면은 화이트보드 살걸 살까말까 고민했는데 A4 하나 붙여놓고 본래주로 해요 그럴까 그 구독하는 분들이 해달라고 하는건 많은데 잘 못하게되네 잘 못하게되네 상황이야 일단 치킨 먹어달라는건 예산조거로 맞아 뭐 그런거같애 음식 뭐 먹어주세요 이런거는 내가 여기다가 돈을 많이 들 수가 없으니까 먹고 우리는 뭐 약간 생계형 이팅사운드잖아 다 우리 먹는 겸해서 숯밥집밥 메뉴 같은것도 많고 그치 괜찮은거 같애 근데 치킨은 내 생각에 한달에 한번 정도만 먹으면 적당한거 같애 맞아요 일단 튀김요리라 먹으면 속이 안좋고 그런것도 있는데 요즘 치킨 너무 비싸 그치 너무 비싸 진짜 아니 홈플러스만 가도 닭 한마리 반짜리가 6900마리라는데 생닭 요리할 때 생닭 생닭일 경우 생닭? 생닭이 그런데 아 근데 홈플러스에서 파는 치킨도 7900원인가 그랬잖아 자기 집 앞에 먹으면 맛있었다고 그랬지 집 앞에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 맞아요 양념이 엄청 달어 그래서 밥이랑 좀 어울리는데 다시 먹기는 좀 망설여지는 후라이드가 좀 별로였어 아무래도 시가 있어서 그런지 아 맞아요 좀 느끼하고 별로더라 담에 그거 해줄게 뭐야? 핫 윙 이런거 아 그럼 윙같은거는 집에서 먹어도 돼 윙이랑 복만 들어있는거 더 팔잖아 그거 사다가 해 먹으면 한사람이 열몇개씩 먹을 수 있는데 에어프라이 하면 되니까 에어프라이 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닭다리 열두개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마니처럼 밖에 안하잖아 닭이었나? 별박 괜찮네 치킨텐더 한 봉지 적 들어있는거 아예 튀김까지 다 되어있는거지 근데 뭐 튀김유 좋아하는 사람이 면은 솔직히 그런거 사다가 몇개씩 해 먹는거 괜찮은거 같애 사먹는거 가격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저희 술집에서 튀겨주는 것도 그런거 같아서 튀겨주는거잖아 맞아 아 저희가 해준 닭가슴살구이 맛있는데 그냥 양념에다가 그렇게 닭가슴살만 구워 먹어도 괜찮은거 같아 닭안심 닭안심이어서 더 부드러워서 그래 닭안심 근데 빨간양념한거 보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? 어 맛있더라 진짜 소금 후추만 해가지고 또 오래 묵히면 신선하지 않으면 또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한거잖아 아침 나도 맛있었어 대신에 소리는 튀김가루가 있어야 바삭한 소리가 나니까 맞아 아 그냥 이렇게 먹을까 그냥 구운걸 먹을때 바삭 아웅 이렇게 먹는거야 입으로 서실래 바삭 이거랑 같이 먹을까 가끔 자기가 이거랑 얘기할때마다 어디서 후사될지 잘 모르겠어 안우사도 돼 웃음을 구걸하지 않아 그런건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가끔 말하면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는걸까 그냥 농담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내가 너무 진지한가 못받아드리는 한가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다 사람 마음에서 그런거구만 내가 너무 진지한가 어울려요 와인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스위트 와인이라는 맛있는거 같아 뭐지 이게 뭐지 스페인 와인이다 그 EBS에서 세계견문논 가틀라스라는거였거든요 세계견문논 가틀라스 세계견문논 가틀라스 거기에 항상 산부잡으로 어떤 주제를 해가지고 뭘 해 근데 지난번에 와인에 대해서 나왔어 근데 소유진이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유진이 프랑스에 있는 되게 유명한 와이너리에 가가지고 맛보고 이러는게 나왔다 근데 거기서 막 진짜 진짜 귀한 한 병에 뭐 삼천 달러 정도 하는거 그런 와인 통에 들어있는데 그거 막 바로 꺼내가지고 시식하고 그랬다 시음하고 근데 그런거 보면서 그렇게 비싸고 좋은 와인인데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런 막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 근데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먹어도 그냥 그 와인이 그 와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가 약간 이름값도 있잖아 이름값 맞아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와인이어도 그 애 포도의 질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진대 그게 왜 비싸냐면 몇 년 뒤에 그 지역에서 났던 포도가 진짜 좋은 포도야 응 그러면 그 포도로 만들 수 있는데 와인이 한정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프리미엄이 붙으면 붙으면 비싸야 되는게 근데 막 빈티지 와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와인은 묵힐수록 어떤 와인들이 다 묵힐수록 좋은건가 신선하게 좋고 이런건 믿지 않나 근데 오래됐다고 좋은건 아닌거 같아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? 그니까 오래돼서 좋다기 보다는 그 연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 좋은거다 그런 의미였다고 들은거 같은데 근데 거기서 와인보관창고가 나왔는데 1920몇년도 와인도 막 있었어 어 뭐 보고싶어 몰라 있더라고 보여주더라고 와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잘 알겠지만 우린 모르니까 마트에서 시음해보고 맛있는거 사니까 자기가 장군이 올 수가 없어 자기가 장군이 올 수가 없어 자기 놔주려고 일부러 세게 산거지 자기가 평생 놔줘야겠네 좋죠 밥만 주세요 밥만 드릴게요 안다네 어 조정탄산수가 제일 맛있다 조정탄산수가 제일 맛있다 그치? 비싼지만 맛있어 그때 내가 원플러스 원해가지고 나왔는데 일정어리턴차이 두개 어깨 한 번 죽는 줄 알았어 사과 여덟개랑 맞아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치? 응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치? 응 응 응 응 응 요즘 자기가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좋아 응 응 응 응 응 고마워요 응 난 자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자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자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오랜만에 응 응 응 응 의식의 흐름대로 막 떠들고 있어 벌써 40분 가까이 떠들었으면 곧 이걸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으려나 응 뭐 주제도 엉망 칭찬했고 아무 얘기나 막 가고 이때쯤에서 퀴즈를 하나 대자 이걸 댓글로 달아주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야 뭐 걸려고 했는데 골만한게 없지 걸게 없다 축하한다고 해드리는 거야 응 축하한다고 해드려야지 퀴즈네요 퀴즈 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다이아몬드 아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 퀴즈에 떼는 건데 아 진짜 난 알아서 너무 기뻐서 말해버렸어 아 또 해봐 재밌다 토끼 넣고 끓인탕이 뭐야 토끼탕 사자 넣고 끓인탕이 뭐야 사자탕 뭐요 동물의 연구 죄송합니다 나도 하나 내볼까 그래 자기가 내는 걸로 문제를 하자 뭐 숙제가 생각이었나 그럼 쉬운 걸로 하자 뭐 2 곱하기 1은 몇일까요 댓글로 써주세요 아니 너무 지시해 너무 지시해 너무 지시해 응 팔 곱하기 6 이걸로 하자 팔 곱하기 6은 네 너무 지시해 재미없어 우리 잼 한 번 먹기로 했잖아 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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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재지 뭐 헤어펀들 맞아 아니 근데 안자고 뭐하세요 이제 주무세요 잠도 잘거에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안녕 주무세요 너무 짧게 말하는 거 아니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빠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